본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름이 되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Gmail과 함께 물어봅니다. 여기서 voila. 이 지역으로 체크서 모래가 sino particularly 서울 지역으로 이준에서 그렇습니다. 에어 서울 지역으로 이 지역으로 서울 지역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니셜 기입이 가능하신데요. 이니셜은 제품 앞면 하단부와 카드 수납꽂이 하단부에 기입이 되시는데요. 이쁜 필기체이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